앗, 앗 이렇게 했다 됐나? 근데 지금 너무 새벽 시간이여가지고 팡이가 내 거 깔고 앉아있어가지고 쭈쭈쭈쭈쭈쭈쭈 안녕 아 제가 오랜만에 너무 라이브 키지 않아요? 그래가지고 제가 좀 재밌는 후에 해보려고 뭐 지금 거진 새벽 3시니까 일단 우리 팡이 보여줄게요 왜 안 자고 뭐 하냐면 제가 아까 오늘 스케줄 하고 와서 중간중간 졸았더니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팡이가 제가 사료를 좀 더 좋은 걸 먹이고 싶어서 바꿨는데 안 맞았나 봐요 좀 오바이트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팡이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훌은 더 왔다 훌은 더 왔어 훌은 기지개 보여줄까? 기지개? 아이고 봐라 쉬러 힉 T denser 싫어 싫어엉 아무것도 내춤 불을 졸린다? 맞아요. 불이 졸려요 지금. 불이 좀 졸린 것 같아. 여러분 제가 그래도 오랜만에 얼굴살 많이 빠졌냐고요. 저 지금 한... 7kg? 7kg 뺐을 거야. 저녁, 저녁 먹긴 했지만 저 지금 몇 시간이야? 지금 3시니까 8시간 뒤에 운동 갔다 또 스케줄 가야죠. 제가 오늘 팬사인회를 했지만 제가 여기도 다쳤고 여기는 또 트러블이 좀 났어요. 그래가지고 아이고 미안해요. 그래가지고 미안합니다. 너무 보고 싶었어요.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. 더듬이다. 더듬이. 더듬이. 너무 보고 싶었어요. moeten 좀 더 멀리 얻어. 저 건... 아 저야 뭐 짧게 이렇게 하는 거 좀 너 얼굴 왜 이리 빨개? 아 근데 제가 그 우리 이제 그 뭐냐 저 너튜브 채널? 너튜브 채널 있잖아요 거기서 봤는데 제가 쓰는 폼클렌징이 그러니까 뽀득뽀득하게 해주는 거 봤는데 이게 얼굴을 좀 빨갛게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통 메이크업을 한 날엔 두 번을 해요 이중 세안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아 뽀득뽀득하길래 아 잘 닦였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피부에 되게 안 좋더라고 그게 되게 뭐랄까 어 피부에 피부엔 너무 안 좋은 그래서 제가 네 아 지금 고민 중이에요 뭘로 바꿔야 되나 아 여러분 제가 미리 말할게요 뭐 뭐 3월 4월 이제 우리 SF9로서의 스케줄도 다 다 하실 거고 그쵸? 5월에 음 아니야 나 이렇게 말 못하겠어 제가 어 팬분들이 지금 이 아 새벽 3시구나 거진 그러면 지금 다 잘 때구나 그럼 이건 내 욕심이니까 이걸 한번 노려볼게요 700명 되면 내가 말할게 왜냐면 이 시간에 700명이 되기가 쉽지 않아 왜냐면 아 그게 쉽지 않아 봐봐 이게 쉬울 수가 없다니까 이건 내 욕심이었어 아 말할 수 없어요 음 말하지 않을 거야 궁금해해 주세요 그냥 궁금해할만한 가치가 있어 그때 말할게요 제가 어 어 올라가고 있네 잘하고 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쉽지 않겠다 이거 한번 좀 봐볼게요 그리고 700명을 구입할 수 있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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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어 뭐야 퀄 그거 왜 갑자기 올라가 뭐야 왜 왜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무섭게 무섭게 왜 가잉 오 오 오 613 오 여기 오 오 오 우와 뭐야 이거 들 것 같은데 안들려나 내일 아 오 오 감사합니다. 610. 제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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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00료들한테 알려드릴게요. 왜냐하면... 정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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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정말... 그런데... 이게 시간이에요. 3시. 너무 늦은 시간이죠.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재미있게 할 거예요. 아니 제가 하루 종일 그냥... 집에서 혼자 영화 보다가 혼자 밥 먹고 혼자 막 일하고 막 오다가 너무 심심하고... 어? 뭐야 왜 이리 올라가?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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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어? 어우, 다행이다. 예, 어? 예, 어? 아, 이게 왜냐면... 이 시간에 또 그러게 아주 애매해 또, 그렇지. 근데... 이 시간에... 이 시간은... 2시.57 이 시간은... 오 마이 6... 6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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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도 내가 근데 궁금해서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은 챌린지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또 알죠 오 683 오 마이 88 98 7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오 마이 여기가 안 되잖아 봤어요 봤어 저도 봤어요 응 찍었잖아 라기보다는 이제 와 아 근데 이런 저게 좀 대단하긴 하다 오 마이 계속 보고 있어요 나 지금 그냥 보고 있어 그냥 보는 중이야 아 왜냐면 기왕 말할 거면 그래도 많은 사람이 같이 봐주는 게 낫지 그쵸? 오 마이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이거 되게 뭐 저도 정말 가끔 키지만 이 뷰어에 사람들이 이거 하는 게 되게 좀 그렇다 아 스포할게요 뭐 뭐 일본이든 어 한국이든 모르겠어요 제가 주저총회라는 이름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본을 찍고 일본을 찍고 한국까지 오는 걸로 한국에서 피날레를 하는 걸로 해서 둘 다 5월 안에 끝나겠습니다 이 정도면 꽤 큰 거인가요? 일본을 먼저 하고 한국에서 피날레를 찍는 것으로 해서 근데 한국에서 만약에 음 여러분들이 좋아했다 그럼 한 번 더 하면 되죠 그건 내가 진짜 그날 공연에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제가 제가 정할게요 정말 그거는 제가 정할 거예요 정말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제가 맞출게요 왜인 줄 알아요? 왜인 줄 알아요?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생긴 사람이니까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생긴 사람이니까 아니 아니 이 날씨에 모기가 없을 텐데 왜 왜 이렇게 모기가 있는 거죠 대신 하나만 말할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거 이제 저는 어 내가 회사에 허락을 받진 않았는데 어 이거 말해도 되는 건가? Truth 능 ourselves 그대 그대 그대